3월 29일 HLB 그룹이 베리스모에 대한 투자를 공시하면서 HLB의 방향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이후 확보한 자금으로 이뮤노믹 인수, 아필리아 인수, 파이로티립 인수 등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 5개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HLB는 리버세라닙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기보다 원 프로덕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면 하나가 잘못되어도 다른 하나가 해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의 강점이 있는 HLB가 가장 잘하는 것도 사고팔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긍정과 비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혹시나 리버세라닙이 FDA 시판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리스크를 대비해 다른 파이프라인도 확보하는 게 주주 입장에서도 안심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성향의 주주님들은 분산 투자를 선호하는 분이겠죠. 다시 말하면 원 프로덕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한다. 혹시나 리버세라닙이 실패하거나 미뤄지면 주가 영향받는데 그건 회사나 주주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상 일은 만만치 않다. 전심을 다해 하나만 해도 부족하다. 리버세라닙에만 집중해도 모자를 파네. 왜 다른 것을 하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주주님들은 소수 종목 집중 투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워낙에 관심도 많고 비판도 거세다 보니 HLB의 확장 전략을 시니컬하게 바라보시는 주주님들은 HLB를 제약바이오의 다이소, 김밥천국이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다이소도 자주 가고 김밥천국도 갑니다. 좋아합니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냐. 굳이 말한다면 선택과 집중을 좋아합니다. 제3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다. 사실 HLB는 인수합병의 선택과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잘하는 것은 M&A니까 본업에 집중해서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HLB가 M&A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가끔 어떤 기업을 인수할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번에 베리스모도 처음에는 신생기업의 홈페이지도 부실해서 페이퍼컴퍼니 마냥 수상해 보였으나 회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이 회사의 주축이 킴리아 개발자들인 것을 알고 나서 기대감에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HLB의 최근 행보를 보면 리버세라닙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보다는 확장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가 확장 전략을 통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비슷한 사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HLB가 파이프라인을 마구 사들인 것처럼 무언가를 마구 사들였던 기업이 있습니다.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쟁쟁하고 유명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저렇게 온갖 컨텐츠를 한데 모아 넷플릭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국에도 곧 상륙합니다. 2017년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의 런칭을 앞두고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작품을 모두 뺐습니다. 이제 디즈니 컨텐츠를 보려면 디즈니 플러스로 가야 합니다. 디즈니는 정말 많은 컨텐츠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이죠. 디즈니 원작 애니메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 픽사 봐. 픽사 마음에 안 들어? 마블 봐. 마블도 마음에 안 들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봐. 이렇게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HLB도 이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적응증에 아필리아가 안 들어? 아이티아이 천 써봐. 아이티아이 천도 안 들어? 리버세라니 써봐. 리버세라니도 안 들어? 그럼 카티 써봐 등등 정말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텐츠 기업과 신약 개발 기업은 업종 특성에 있어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느낌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비슷한 이유는 아마도 디즈니가 정말 좋은 기업을 인수하듯이 HLB도 정말 좋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 신약 개발 회사가 된 HLB의 성장 동력은 리버세라니비였습니다. 처음부터 HLB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버세라니비의 권리를 인수하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리버세라니비의 효능에 대해 의심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단지 OS 미약보로 현재 허가가 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일 뿐입니다.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중간한 그저 그런 약이 아닌 좋은 신약후보물질 리버세라니비를 인수해서 사업을 이끌어왔고 최근에는 카티 치료제 개발 회사 베리스모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냥 개발사가 아닌 킴리아 개발자들입니다. 유펜대학도 주요주주로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약과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노력들을 HLB는 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즈니의 마블 인수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9년 디즈니의 마블 인수는 빅딜 M&A였습니다. 2009년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던 시기입니다. 디즈니가 돈을 잘 벌어서 남는 돈으로 주체를 못하고 마블을 샀느냐? 아닙니다. 디즈니는 경제 위기로 매출이 극감했고 위기였습니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M&A가 마블 엔터테인먼트였던 것입니다. HLB가 리버세라니비를 FD 허가가 지연되니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에 베리스모를 인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아닌 그냥 일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외부 투자자의 시각으로 보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겠느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즈니도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것보다 그저 기회가 보여서 인수결정을 한 것인데 뉴스 기사들에서는 돌파구로 마블을 인수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공통점은 위기 시기에 인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할 당시 주요 외신들은 실익을 얻기 위해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마만치 않다고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HLB도 주가가 안 좋을 때 베리스모 투자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리니어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안 좋아지고 있을 때 어떤 조치는 투자자로 하여금 그게 대가?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기업이 좋아지고 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도 실적을 더욱 증폭시킬 최선의 조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추세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마블 인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디즈니가 2009년 마블을 인수한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7월 22일 기사를 보면 10년간 21조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입니다. 베리스모가 이렇게 대박을 칠지 어떻게 또 알까요? 물론 성격 급한 한국인들에게 10년은 너무나 먼 미래입니다. 저한테도 과연 10년 뒤가 올까 생각이 드는데요. 디즈니는 2009년 마블을 약 4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6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지나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마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21조원을 벌은 것은 영화 제작비나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캐릭터 상품 판매 수입도 포함하지 않은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 수입을 포함하면 훨씬 크게 씁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마블 굿즈를 판매하는 매장도 종종 보는데요. 그런데서 판매되어 나오는 수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디즈니의 마블에서 나온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아바타를 밀어내고 역대 세계 흥행 1위에 등극했습니다. 10년 지난 외신 내용을 봅니다. 2009년에는 다소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CNBC 방송은 이제 아이가 CEO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즈니가 매출이 급감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마블 인수가 돌파구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다시 되돌아보니 그때 당시에는 맞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는 주식 투자할 때도 많이 보입니다. 주가가 연일 우아양하고 최저점을 돌파하고 있을 때 투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보이죠. 우아양하니까 주가가 앞으로도 우아양할 것 같고 도저히 반등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는 신고가를 치는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2019년 H&B가 그런 기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6.17 당시에 남들이 볼 때는 임상 실패하고 이제 잘하면 현상 유지, 안 되면 꾸준히 우아양하다가 사라질 기업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에스모 발표 이후에 초급등하며 다시 왕의 기한을 했습니다. 그 당시 H&B를 2만원대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밥 아이가처럼 위기 속에 기회를 본 것입니다. 남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냉철하게 분석해보니 되겠다 싶어서 뛰어든 것이죠. 그 당시에는 조론과 비판도 많이 받았을 테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맞았죠. 6.27 이후 H&B에 투자하는 친구를 보고 다른 좋은 종목 많아 왜 하필 H&B를 샀니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던 지인이 이후 20만원까지 초급등하는 H&B를 보고 H&B 사도 될까?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투자는 지나고 봐야 아는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B는 선택과 집중이 아닌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전략으로 디즈니는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많은 콘텐츠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디즈니 고유 콘텐츠의 선택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M&A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빛을 볼 것이냐는 지나봐야 압니다. 그 당시 옳은 투자였는지는 현재 추세로는 알 수 없습니다.